아이고 1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짚시다 이거 자 오 굿 네 아이고 좋네요 자 요거는 다이아입니다 자 다이아고 아까 전에 확인 그냥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서 2단에서 다이아몬도 나오고 100% 다이아고 요거는 한 2천만원 2천만원에 사간다고 하면 그냥 하시고 커팅하면 파지 마시고 커팅을 하게 되면 매덕은 나오는 다이아예요 좋고 이제 마지막 자 요거는 블루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질이 좋은 블루입니다 투명도가 상당히 높고 세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자 2단에서 올라간다 와 이 블루가 2단에서 올라갔어요 지금 8까지 올라가서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요 이거 올라간다고 자 8에서 그렇지 이거 2단에서 올라가면은 100%거든